나중에 긱스 앨범에도 곡을 몇 개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 작업했던 곡이 답답해라는 곡이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피디 꽂히는 대로 만들다가 나온 비트인데 만들고 나서 막 엄청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그냥 한번 들려줘봤거든요 근데 이게 좋다고 해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릴보이가 먼저 후기랑 벌스를 녹음해서 들려줬었는데 녹음된 걸 들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막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어요